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에서 출석하고 있는 홍덕의 형제입니다. 저희 가족은 제 아내 홍수정 자매, 딸 홍영인 이렇게 세 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외할머니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스무살이 넘어서까지 제가 다니던 교회들이 행하고 가르치는 바와 저의 신앙에 대해 별다른 의심이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수준이자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집, 학교, 교회를 돌며 자타공인 신실한 교회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성경을 알고 싶어서 무작정 성경을 읽었습니다.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무작정 읽었습니다. 이해는 못했지만 읽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음 한켠에는 늘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기에 다른 책들보다 여러 기독교 서적들을 분별 없이 읽었고 설교 영상들도 찾아보고 기도집회에도 찾아다녔습니다. 또 매일 비타민을 챙겨 먹듯이 큐티를 했었고 지금은 제 손을 떠났지만 이전에 보던 성경책이 해질 정도로 큐티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곳에 있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에 대학생 때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이렇게까지 학교 생활 외에 교회 생활에만 몰두하는 것이 맞는가? 하고 의심이 싹티려 할 때마다 의심을 누르기 위해 출석하는 교회에서 하는 기도 모임보다 조금 더 강하게 기도하는 모임들을 일부러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잘한 발언은 더 강하게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에 군입대 후에도 휴가를 나와서도 집회를 가야 할 것만 같은 마음에 황금같은 휴가기간에도 기도집회, 성령집회 등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를 만나 두 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신이 있었고 아내와 저 모두 하나님을 더 빨리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들 1년 걸려 하는 결혼 준비를 두 달 만에 하려니 여간 바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저는 창원에 있고 아내는 서울에 있었는데 아내 역시 열심으로 치면 저보다 더한 사람이고 저희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회 기도를 하고 토요일 아침부터 결혼식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후 서울에서 지내던 아내가 저의 직장에 있는 창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출석할 교회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합의한 조건은 목사님의 성향이 좌파가 아닐 것 새벽 기도를 매일 하고 철회 기도를 제대로 밤을 새서 할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창원 시내 웬만한 교회는 다 가보았습니다. 찾다가 결국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군교회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기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군교회에 정착하는 듯 했고 기쁜 소식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6개월째 되던 달 정기검진에서 태아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로웠기에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슬픔과 아픔이 찾아왔고 주변의 누구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그저 왜? 라는 질문만 있었습니다. 늘 밝고 씩씩하고 잘 웃던 아내였는데 한동안 아내가 참 힘들게 억지로 웃어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다시 아이가 찾아오면 나아지겠지 하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다시 힘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혹시 정동수 목사라고 들어봤어? 이단이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킹 제임스 성경은 혹시 알아? 그러면서 사랑침례의 교회 채널에 여러 영상들을 들어보라며 공유해 주었습니다. 설구 영상들을 들어보니 막연하게 알던 것 어딘가 모르게 흐릿하고 희미했던 것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절대 권위를 두어야 할 성경과 교리 부분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정돈이 되어 갔습니다. 제가 항상 궁금했고 찾았던 내용들이라 아내와 함께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정동수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강의 설교, 성경 말씀의 보존에 관한 영상들, 성경 Q&A, 왜 안 하는가 시리즈 등을 들으며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면 함께 가기로 했던 새벽기도는 갈 이유가 없게 되었고 구원에 대한 더욱 뚜렷한 확신이 생겼고 휴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Q&A 영상 중 아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를 통해 역시 하나님은 두루뭉술한 분이 아니시며 명확하시고 공평하신 분이며 떠난 아기 축복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아내와 저는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장 사랑침례교회로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랑침례교회와 같이 믿고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킥바이블 닷컴에서 찾아보았고 인근의 성서침례교회에 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짓게 할 규례임을 알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기쁘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섬김과 봉사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회 방향과 철학이 저희와는 맞지 않아 멀지만 이곳 인천까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가 있음에도 6시간 거리를 달려 인천까지 오는 저희가 위별나 보이고 한편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또 선택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비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다시 사랑침례교회 예배 영상을 찾아서 듣는 것이 더 모순되다 생각했기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2월에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날씨도 너무 춥고 100일을 간 넘긴 아기를 데리고 창원에서 인천까지 오는 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지만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침 신학원 10기 모집 공고가 있었고 우리 부부는 공부를 하면 정말 좋겠다 싶었지만 과연 해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갓난아기를 돌보면서 언제 어떻게 공부하고 또 아기를 데리고 남해바다 끝에서 서해바다 끝까지 올라와 2주에 한번 시험을 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방에 거주해도 원격으로 신학원 공부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고 아내와 저 모두 창세기를 무사히 마치고 요한계시록을 달리고 있습니다. 신학원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교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교회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 35년을 다녔고 성경책이 해질 때까지 큐티도 해봤지만 말씀, 교리,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속했던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에서도 강의 설교는 전무했고 대부분 감정을 앞세운 축복, 위로, 교훈으로 채워져 은혜받기를 강요하는 설교들만 들어왔기에 체계적으로 배운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예방을 핑계로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통제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예배 참석은 물론 장보기 등의 일상생활마저도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등 심각한 통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통제와 탄압의 빈도와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기에 어떠한 이유로도 신학원 입학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하며 신학원 공부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아내와 저는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는 자리지만 이 자리를 빌려 입학을 허가해 주신 목사님과 오광일 형제님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신학원 10기 동기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주 인천에 오고 싶지만 여러 제약으로 인해 분기별로 오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하게도 창원에서 출석하시는 한 형제자매님 자택에 모여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제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로세 때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킹 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올바른 교리대로 믿게 되고 혼돈에서 질서로 옮겨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